오늘 5만 개 갈 수 있는 거야? 5만 개는 너무 헛된 희망인가? 립밤 바르고 뽀뽀해줄게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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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뽀뽀 뽀뽀 뽀뽀뽀뽀뽀뽀뽀 뽀뽀 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존님 존님도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뽀뽀 인생이 왜 망했냐고 전공도 못살렸지 취업도 못했지 나 엄마한테 아직도 용돈 한달에 1,200만원씩 받고 쓰고 있거든 거의 200만원 근데 뭐 직업도 없고 가끔 돈벌러 술집 나가고 용돈벌이 하러 가라오케 나가고 가라오케 나가고 가라오케